둘째, 중앙동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 예정권입니다. 중앙동 옛 미래의세 대우정권 자리에 현재 25층의 초고층 오피스텔이 들었을 예정이라고 하여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과천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관악산과 청계산은 과천의 재산이자 주민들의 자그마한 쉼터입니다. 아니, 가장 큰 쉼터입니다. 삶에 지친 우리 과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곳입니다. 유일한 곳입니다. 하지만 25층 초고층 빌딩은 과천 주민들의 쉼터를 빼앗아 가려 합니다. 25층의 고층 빌딩이 이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면 과천 전체의 경관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조건과 조망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조망권은 특정한 위치에서 밖을 바라볼 때 자연경관, 역사유적, 문화유산 등 특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망권을 침해받는 것은 우리 과천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계획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과천은 정부 총사가 세종시로 설물처럼 빠져나가고 그나마 있던 구 미래부까지 세종시로 나가게 됩니다. 과천시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베드타운 역할만 하고 있어 안타까운 이때 과천시의 인구는 앞으로 어떻게 과천을 먹여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해 과천시는 점점 설렘화되어가고 있고 중앙행정계획에만 의지한 우리 과천은 자생력을 키우지 못해 그 경제가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우정권이 과천에서 철수하고 사옥을 옮기면서 또 한 번의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시에서는 대우정권이 빠져나감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주민피해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인구 유입을 통한 민생경제의 활성화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민생경제, 시장경제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재검태해 주셔야 됩니다. 과천도심 한복판의 25층 초고층의 빌딩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과천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턱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